이번에는 전동차를 타고 왕르로 간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무슨 커피죠? 출발. 무슨 커피? 코코라 커피. 너무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다 입상료가 있습니다. 오! 오늘 여자분들이 먼저 들어가시고요. 남자분 좋은 말로 따라오세요. 이거 최고야. 아까 왜 우리 중화문 들어왔지 않고 여문 들어왔을까요, 여러분? 중화문은 잠겼으니까요. 원래 왕 그 자금성 설계주느라 베트남 사람의 꽃이 이 나무 이름은 짬바나무요. 짬바?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. 옛날에 국년들이 머리 고쳐서 왕한테 나아잡아 말했어요. 그래서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, 여러분? 이따가 저 노란 검은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접근해서 이름이 뭐냐고 하면요. 절대로 대답해 주시면 응, 대야. 귀찮으세요? 아이고. 고구마. 안녕하세요. 빅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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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hon once 갤럭 소 o Cre Go 요 we 아 아 그리고 으 으 으 으 바이바이 다시나 터 characteristics 또 다면 땡 다시나 Rafing 저희 검은하고 전업의 검은은 운반무관 모신자당 뒤에는 동묘유미라 왕 모신자당 오늘 왕이 열세명왕이세요 열세명왕 중에 된 훌륭한 순왕은 이대왕 민망왕입니다 이 당을 모신다 하진하시고 이 당을 모신다 하진하시니 여기가 교구공식이 인사해요 뒷목조각에 있는 모든 공식이 인간이 있습니다 전화가 보인다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, 자세히 시원하고 꽃게봐를 마신다 목을 다행히 망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식을 해봅시다 아이고 저를 어색하게 인사한 게 어기들 같은데 이제 헤어져야 하네요 아이고 정수자 이별이네요 아이고 정수자 이별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늘 저적은 현지 삼겹삽입니다 삼겹살 삼겹살맛고 나오고요 된장국도 맛있고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삼겹살 소주 한잔 기가 막히게 하죠 하하하 봐봐 오더바이 참 일단 들이대 일단 들이대는거야 일단 먼저 들이대는 사람이 장땡이요 고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.